아! 토요리! 아! 토요리! 어떡하지? 일단 내가 갈게 아니면 네가 갈래? 난데없이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민낯으로 꿀잼 상황을 안 찍을 수 제가 너무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는 건가요? 죄송지성 지스타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미워요 나를 잊지 않아줘 어머 가버려 화이팅이라고 바로 가버리는 저 너무 매정한가요? 내일 봅시다 내일 봐요 기운차게 부탁드립니다 1일째 집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2일째 집 가고 싶다 또 다른 집 가고 싶다 또 다른 집 가고 싶다 또 다른 집 가고 싶다 아 귀여워 1,2,3 두부 간식 먹자 두부야 아빠 봐봐 야 오 멋진 꿀 다들 야매 실력이 보이시나요? 오 가위가 안 보여 슥슥슥 이렇게 현란하게 해야하는 거 어서 오세요. 자식아. 집에 가고 싶어. 발이 아파요. 안 돼. 널부렁이다. 발이 아파. 속다. 응. 성체적 난국이다. 오늘은 1일차가 끝났고요. 오늘 몇 보 걸으셨나요? 14,000보 8km를 걸었더라고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비영울 오늘 발견. 맛있다. 맛있다. 잘했다. 가방을 미리 보내주세요. 음식을 먹으러 왔다. 잠을 샜기 때문이다. 오늘도 두 번째 날. 잘. 이것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. 여기는 어딜까요? 웬마블 부스 집 편입니다. 대기실입니다. 역시 대기업이 좋긴 좋죠. 네, 그럼 각자의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지스타 1차. 아, 좋아. 1차. 차렷. 1차. 2차. 아멘. 2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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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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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즐거웠던 지시타가 끝나버렸네요. 일어나 보세요. 일어나 보세요. 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